아, 이렇게 참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정경유 선생님 여기까지 참 멍게 오시는 형수가 있습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서울이라고 보내드립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음악 되나갑니다. 내의의의의 신혁은 편의에 가득한 시어로다 바로 위에 희신아들은 내 그리에 서는 것인데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서지시하였다 감사합니다